약은 어때? 그거 먹으면 조금 나른해져도 기분은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근데 약에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텐데 그새 멈추고? 이러면 공사를 하려는 거냐 안하는 거냐 그새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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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하... 일어왔어? 꿈꿨나봐. 어젯밤에 잠꽃이 심하게 하던데. 와서 먹어. 참, 나 안경 바꿨는데 어때? 잘 어울려? 난 그날 이후로 잠 제대로 못 자.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쩡해? 우리 사람을 쳤어. 기억 안 나? 지민아.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을 치다니. 오빠.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자. 왜 그래 지민아. 오빠 걱정되게.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우리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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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았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지금. 못됐다 못됐다. 아 제가 받네요. 하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 각자 여기. 뭐야 내 불편 가져왔냐. 왜 이래. 아 이 새끼 정신을 어디다가.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주통사고 조기사괴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줘서. 나만 없으면. 자꾸 일이. 에이. 속박이 아니야. 어디 부분이야. 여기. 네 선우진입니다. 아. 뭐라구요. 경찰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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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사고로 친 게. 이겁니까. 네. 저 친구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고라니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병황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또 로드키라며 처벌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고라니 씻고 걸어 떠났습니다. 아내가 보니 사람과 고라니를 구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과약에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린다고 겁을 먹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하실 거 있으시면 자 견인해 가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날 선효진 씨가 차로 친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 네. 이 고라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분은 제가 받겠습니다. 야생동물 치웠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저거 많이 불안해 보이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아이씨. 가자. 어떻게 할래 좀 더 조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조지야 고랑이 갖고 와 저걸 어떻게 나 혼자 갖고 와 조지자면 고랑이 갖고 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쟤네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그럼 심신미약자인데 잠깐 있어봐 두고지씨 자 여기 한번 시간대로 한번 가보시는게 그래 갈게 야 잠깐 이보라고요 그래서 현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어대로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생각 먼저 한 거 아니야? 응 조지씨 전화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를 겪은 후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증상은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뇌 보호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 아니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선생님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면치료 한번 받고 가세요 형사님들 소개를 오셨으니까 신경 써 드릴게요 예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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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바꿨어? 그때 그 차는? 급하게 바꿨어 그 전체 네가 하도 꺼림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전환 좀 하라고 너한테 잘 어울리니 신세 가자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안 받아 되는 사람이야 참 수면치료는 어땠어? 좀 개운해 보이는데? 응 좋아진 거 같아 근데 진짜 고라니였어 야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짜증내서 미안해 근데 그날 우리 본 거 의심해서 내가 더 미안해 의심해서 내가 더 미안해 저 의사 말이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살면 하 또 그 소리한다 그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던가 야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야 민망하지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어? 아 이게 언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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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언제 한 방 할래? 매달 부자자 새끼들한테 이자에 원금 따박따박 주는 거 네 일일이 생각해도 아깝지 않아? 야 똑똑 어휴 주의사님 아이고 주의사님 야 신대리 요즘 몸 안 좋다며? 괜찮아? 아니 주의사님 어쩐 일을 이렇게 갑자기 괜찮으면 커피 한잔 타와 플랭으로 아 아 직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 웃겨 어제 투잡아도 오늘 돌려먹는 주제 아 아 아 아 아 쟤 때문에 여기 다 빠뜨린 거 아냐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쟤 때문이겠지 야! 오늘 회식 있는 거 몰라? 준비하려면 뭐해? 너 요즘 계속 삐딱선이야 주의사님이 쏜 대잖아 몸이 좀 안 좋아요 할 일도 좀 있고요 술 못 먹는다고 아잖아요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래? 그럴까요? 야! 우리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전화할게 전화 받아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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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최고지? 그래도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이따 전화할게 네 다가! 다가! 고마워요! 자... 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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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디야? 어, 나 집에 있어. 나 지금 가도 돼? 뭘 물어봐. 그냥 오면 돼지.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니야. 지금 갈게. 어, 빨리 와. 빨리 와. 누구세요? 야, 너 오늘 왜 볼 얘기들아?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지금 갈까? 아빠! 아빠! 여자 혼자 다니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아. 왜 이래? 내가 지금... 내가 왜 이래.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아우, 아쉽다 깜빡 어디있어요? 누니 뭐라도 본 모양이네 많이 늦었구만요 비 온 게 얼른 들어가요 이런 날은 진짜 귀신도 잡은 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우산 안 가져갔지?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어때? 괜찮지? 왜? 회사에서 또 안 좋은 일 있었어? 수건 가져올게 네? 회사 가니까 아무도 없대 제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니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안 기다렸냐고 제가 이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돈 필요하다고 투자하려면 사람 마음 가지고 놀 땐 언제고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너 내 계좌에 얼마나 맞어? 어? 오늘 확인한다 누구야? 주도 씨? 돈 좀 풀리고 싶다고 해서 소개하셨더니 하는 짓거리가 가만히 있어봐 주도 씨 너무 깜짝이야 잘 못 견디겠으면 말해 너랑 오늘 괴롭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얼마를 까먹었는지 나도 몰라 씨발 말을 안 해 뭐 그거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걸 스토커라고? 너희들 정말 이럴래?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어? 우리 이만희하고 수선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연락도 자제 좀 하시고 너나 쫄지 마 이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려 그치 헉 그치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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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양이 새끼 이번 주만 벌써 네 마리째야. 주도식 쪽에서 합의 때문에 장난질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해. 아 경찰 왔었어. 너 없다 그랬는데 너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기다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야. 넌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경찰? 귀신? 여기가 놀이터야? 자꾸 현장 분위기 이따구로 만들래? 어? 너 이 쩔뚝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이만큼 먹고 설계해줬으면 이 정도는 네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랑 하루 이틀이래? 너 나랑 하루 이틀이래? 일어나. 앉아 앉아 앉아. 형구야. 아니. 친구야. 잘 좀 하자. 야. 위에서 현장 분위기 이런 거 보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이러면 네가 내 뒤통수 치는 거야. 알지? 야. 내가 올라가서 끌어줘야 너도 현장 소장 한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빨리 나가. 야. 야. 빨리 나가. 야. 야. 안녕, 엄마 성원진 씨 아, 나주왔더니 경찰이 형사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위로 올라오지 그랬어요 아, 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날 고랑이 맞죠 제가 진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눈치가 좀 없었죠? 네요, 형사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도 좀 하시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소개해 주신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좋아 감사합니다 야, 야 이거 유명한 초밥집인데 먹어봐 다 안 먹었지? 죽여줘 맛있어 야 야 여우 같은 녀석 선수야 선수 야 사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서 좀 먹자 어? 뭐야 이거 어휴 뭐야 서프라이즈야? 아니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야, 비싼 건데 야 야 야, 딱이네 딱이야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어휴 아휴, 많네 많아 애출 신용 그, 개살이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게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쁜 아저씨 이쁜 아저씨 야 야 야 야 반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 이새끼들이 깡패란다 뭐 반필 조심 어? 반필 조심 반필 조심 어 야 야 야 야 야 경찰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뭐 찾았어요? 아니 뭐 찾았습니까? 하 지난주에 폐차한 차량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영웅건설이죠? 왜? 내가 영웅건설이죠? 만약에 알바키라도 한답니까? 거 서류 한 번 모자른데 존나 말이 많네 이 깡패새끼가 정당하게 허가받고 세금 잘 내고 영업하는데 좀 거칠다고 깡패새끼 이거 누가 누구한테 깡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시발 말이 닥쳐라 이새끼야 자자자 오늘 그만합시다 좀 확인할게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죠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협조? 협조 해야 하나? 협조 안하면 안 되나? 협조 dés greater 나 하기 싫은데 흑 이 새끼야 safely 투 투 투 illah 704호 오셨다고? 영웅건설 소장님 집? 이사를 벌써 다 했어요? 아니요. 저기서 여긴 데 뭐 이사라고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 돈 좀 왔나 봐. 아이고, 이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계속 하셔. 응, 그려. 아이고.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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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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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무도 못들어와 괜찮아? 이제 나랑 있잖아 지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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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왔잖아 일어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약을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 네 지난번 약이 좀 약한 것 같아서요 그 트라우므로 진행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나랑 얘기 좀 해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봐 결혼하면 너랑 쓰려고 그동안 모은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바꿔놨어 통장 돈 모자라면 대출해 어차피 결혼하면 제일 먼저 공동 명의로 하거나 네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던 거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빚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라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주도직 안 받아도 되잖아 엄마가 식사 같이 하자신다 오늘 저녁 노벨뷰 15층에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미리 연락 주고 만약에 나올 거면 헉소리나게 이쁘게 하고 와라 야 신지민 너 출근 시간 네 맘대로야? 뭐야 사직서 야 이거 가지고 네가 맘대로 회사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2억 9,603만 7,064원이야 일단 확인부터 어? 야 지난번 피씨 피씨 너 너 부숴먹은 피씨 말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신지민 군살고 있잖아 어디가 야 신지민 신지민 안 먹었지? 이거 유명한 게잇집인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야야야야야야 그래 윤철이 이 새끼가 나가래? 아 이 시발 다음에 이정도로 안 끊으면 죽여버릴꺼야. 아우 이 집 스테이크 진짜 잘한다. 어때요 엄마? 맛있죠? 응 배아파 아들란 보람있네. 뭐하나 맘에 드는게.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잠시 다녀올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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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똥줄 태서 징징거렸던 운재고, 이젠 센까? 이생모 왔다 갔잖아. 그럼 계약하라는 거지.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지금 몇 시인 줄 아셔?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일은 무슨 행기입니까? 고라니. 고라니. 가. 짐이나, 약 먹자, 응? 싫어. 이것만 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 어? 짐이나. 오빠, 어떡해. 싫어, 싫단 말이야! 힘들어. 민지아, 나. 잠시, 잠시, 잠시. 어딨습니까? 너 혹시 컨테이너이드라고 무슨 공부 있냐? 왜 이렇게 시간할 거라고?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돈 내린 지가 언제 내내? 네, 주 이사님. 계약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너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 들라고 믿나면서? 아닙니다. 한창 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 다 정리된 일입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 너한테 건물 올리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쓸 수 있어. 몰라 하고 싶니? 그럼 네 발목 잡고 있는 연놈들부터 잘하네. 한 번 네가 먼저 죽어 이 새끼야. 개운을 터져갖고 이 새끼. 뭐? 뭐 하겠니? 내가 잘라줄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는 그 다음이야.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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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왔는데 또 왔어. 아.. 형사님. 일 없어요? 안 바빠? 왜 자꾸 찾아와서 설령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선우진 알죠. 영웅건설 선우진. 난 모르니까 가세요. 아우, 경찰 냄새. 그냥 가시라고요, 에? 아우, 아우, 아우. 너 저 새끼 아는 새끼야? 몰라요. 표정 가지고 있죠. 야, 네 몫이다. 하지 않아? 근데 너 아까 그 새끼 진짜 몰라? 간땡이는 콩알 만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건달로 사셨나 몰라, 응? 그 쓸데없는 거 시간 그만 쓰고. 이제 서로 정리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십시다. 나한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 연락하지 말자. 근데 너 조심해라. 짭스한테 네 이름 나온 거. 그거 존나 귀찮거든. 바빠서 준비 못 했지. 가서 지민이한테 껴아봐라. 딱 맞을 거다. 내 마지막 선물. 야, 나 존나 착해지지 않았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반죽값은 두고 갈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사실 난 네가 존나게 싫어. 왜 있잖아. 좋은 새끼도 나쁜 새끼도 아닌데 그냥 싫은 새끼.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리면 뒤져. 왜냐? 넌 지금 이 순간부터 개 족같은 새끼거든. 형이랑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형이랑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형이랑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오빠. 당신 뭐야? 형이랑 실패한 거야? 너 보고 싶어서 살지. 나 보고 싶다고 네가 갈 수 있잖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구일까?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뭐야? 이... 내가 기분이 나? 익숙하지? 네. 우리 이거 조금 더 놓고 놀아볼까.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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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태 brill습니까? 안 나 안 나. 왜? 미야 멜모 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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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네 매력이야 나도 엠프가 질거다 어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뵙네요. 선우진 씨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자, 잠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선우진 씨 어머님이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지민아 어젯밤엔 조도식 씨가 선우진 씨 사무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선우진 씨가 용인자 중 한 명으로 추정돼서 선우진 씨를 빠른 시간 내에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 걸 모셨습니다. 신지민 씨, 어젯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주도식 씨가 신지민 씨에게 투자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것을 선우진 씨가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걸로 사람을 해칠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선우진 씨가 뺑소니를 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선우진 씨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요즘도 그 전문적인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까?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선우진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선우진 씨 통장에서 큰돈을 주고 하시더군요. 그건... 결혼하기 전에 제 핑크프라고... 야!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오빠! 오빠! 네가 우리한테 막 끊었고 그런 소리가 나와! 너희한테 내 안에 막 끊었으니 내 안에 잡아먹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진짜 제1용인이야 나 알지? 아 진보도 없는데 도망치면 안되는데 언제 우리가 준거같고 이랬냐? 그건 내가 붙는다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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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게 무슨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약입니다 이렇게 많이 처방하지도 못하고요 사회생활 때문에 숨겼지만 선우진씨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충동장애 환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오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지민씨한테 이 약을 먹였다니 왜 그랬는지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거 아니야? 이제 안받아도 개인사랑이야 결혼할 사이인데 정말 몰랐어요 그럼 선우진씨가 주변 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요? 선우진씨 거니까 가지고 나가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 새끼 여기 다시는 못 올 겁니다 선우진씨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네 지도식이랑 둘이 싸웠을걸 선우진 그 새끼 주도식이랑 완전 아삼일기였는데 뭔 소리를 하세요 지도식이랑 얼마전에 차로 고라니를 쳐가지고 아 선우진 피새끼 그 고라니 피 받아 처먹겠다고 꼭두새벽이 떠와 아 끔찍한 새끼들 아직도 살아서 팔깍거리는 거에요 그걸 처먹도 좋다고 고라니 경찰한테 딱 빨렸지 선우진씨가 차로 친거지 진짜 고라니였어?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약 내린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진짜 야적장에 갖다 파묻었잖아요 경찰이 와서 그걸 꺼냈고 그 야생동물 피 받아 먹거나 국외 먹으면 벌금 꽤 나올텐데 길게 안녕히 계세요. 지은아. 왜 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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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매수. 지은아. 그냥 그 fille 같은 글쎄. 지은아. 소비아. 수지 highligh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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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키워서 나한텐 딸같아. 선생님이 이쪽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뒤디비랑 살았어. 제이. 차제이. 이름도 몰랐겠지. 내 동작 어디냐고. 내 동작 어디냐고. 왜 나를? 놀다! 놀아! 놀아! 놀다!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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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어디 가는 거야? 어쩌라고 그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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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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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뀨린아, 주완님, 두꺼운거지? 살았네 끝까지 내 발목 기억으로 왔네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오지마 오지마 나도 꼴비기 싫으니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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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걸로 더운 당일이 될 줄 알았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난 네가 해달라 안대로 다 해줬어 난 니 니 가슴을 니꺼 보디꺼 다 줬잖아 나 씨발 그 반지 그것도 주도직 그 자식이 사준거야 이 비우신같은 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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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 아저씨 좀 취해줘 그러면 나 시체든지 다 얘기해줄게 아니다 내가 공범이야 얘도 같이 하시니까 얘도 죽었지 어? 어? 야 나 왜 죽을수있게 난 널 위해 죽을수 있었는데 어? 어? 아니 오지마! 오지마! 이제 나와야 하나하나? 다윗씨... 경찰이잖아... 경찰이었지... 제이 어딨어? 네... 살아있었어? 다윗씨...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할거야 일어나... 일어나... 시간 끌세요 일어나... 앞장서라고! 15분을ождения... 지메이왔Any... 지메일보 belly... 지메스트라.. 지메 지oc member! 지메이나 81 지메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몰라? 피가 안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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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맨발이야. 오빠가 더 늦었어. 오빠가 더 늦었어.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학교형 면담인 걸 깜빡하고. 정말 정말 미안하단 소리 지겹지도 않냐. 정말 정말 미안해요 공주님. 공주 아니거든. 제발 그러지마. 오빠 오빠답게 굴어. 아빠처럼 굴지 말고. 동생은 동생 다가가야지. 엄마처럼 굴지 마라. 근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데리러 가고 있는데. 길? 땡땡이쳤다 왜? 다들! 아니다. 아 맞다. 오빠 나 신발 좀 사줘. 아 발 아파 불편해. 아 그새 또 키가 컸나보네. 기저기 갈 때가 엊그제 갔더니만. 불어오게. 제리야. 제리야. 자세히. 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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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와. 용 disabled." 매일ven 명이. 이슬." 역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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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